네 안녕하세요 가수 김솔이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오늘 제가 또 좋아하는 강정우 선수가 있는 넥센 팀을 시구하러 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또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시구하는 거 열심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못해도 이뻐해 주시고요 오늘 넥센 화이팅입니다 화이팅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멘트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정호야 안녕하세요 잠깐 타라지 좋은 거 알려주자 너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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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켓에서 사귀어 뭐지? 어? 아, 맛있어 아,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무리 노래 부르는 척척도 이렇게 안 떨려도 되겠다. 흥띠고 하면은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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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